와.. 화질 진짜 좋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왜 켰냐면요 어제 핸드폰을 새로 샀거든요 오늘 엄마가 동생 병원 가는 거 데려다 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브이로그 찍을 겸 동영상을 틀었는데 크로코브슈가 너무 맛있어요 저것은 우리 엄마예요 엄마가 엄마가 너무 못생기게 나오게 찍었다고 찍지 말라고 해서 다시 찍어야 돼요 하지만 아까 그 영상은 또 쓸 거예요 써도 되죠 엄마? 아니에요 써야 돼요 쓰지 마요 엄마 나 얼마 전에 이마 필름 맞았어 절 맞았지 오늘 가는 예진이 수술한 거기서 했어 지우 진정 지우 진정 팬들이 엄마 너무 예쁘대 언니인 줄 알았대 응.. 그럼 언니 같이 만들어야겠네 언니 같이 만든다고? 뭔 소리야? 리프팅 해야겠네 리프팅한다고? 누구 돈으로 할 건데? 너도 아 안돼 뚝배기 너무 무겁게 나오지 않아? 나오시면 돼요 밀착취재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이게 뭔지 알아? 뭐지? 엄마 이게 뭔지 알아? 이거 밀착취재 아니 언니 언니 엄마 귀.. 엄마 귀 쏘 미세필립 샀다고 신났네 엄마 밀착취재 안녕하세요 내 눈도 찍어주세요 너의 보고 내 눈도 찍어주실래요? 내 눈도 찍어주실래요? 헉 엄마 렌즈 못 끼세요? 저 렌즈비 꺾어요 어머 소송해 동공이 너무 예뻐서 동공 미인이신가 봐요 아 밀 꺾여있는 거 아냐? 밀착취재를 시작하겠습니다 겨드랑이를 아! 동공이 다 안 꺾었단 말이에요 하늘질은 지금 하이콥은 두 번째, 세 번째 지금 뭐지? 아 저 상담해도 돼 네 맞아요 그거 드릴 줄 알았다고 왜 오겠다? 저희가 원하는 게 눈을 일단 쬐고 싶어요 눈을 쬐고 싶어요 눈을 쬐고 싶어요 눈을 쬐고 싶어요 여기 여기도 이렇게 트고 이렇게 트고 저는 이렇게 트고 그러면 니나를 뽑아가지고 입에다 넣고 지금 같은 거 같아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지금 지나니까 히크가 떨어지 그냥 원래대로 돌아온 거 같아요 비슷한 거 같아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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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간호 사마취약 하나랑 쓰레기봉투 가져와 빨리 준비 왜 왜 이렇게 정신없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님들 틀받지 말라고 내 얼굴에다가 빠져볼까 우리 눈을 보면서 가 아 차가워 아 내 눈 아 내 눈 아 내 엉덩이 아 이거 거짓말 안 뜨거워 진짜 핸드폰 떼고 다 뒤받고 있어 아 뜨거워 방송할때는 여편데 방송할때는 나겠는데 방송할때는 나겠는데 아니 엄마 저번에 내가 엄마 생얼 찍었다고 엄청 몰아했잖아 하루 종일 몰아했잖아 아 근데 진짜 기분 나빴어 왜 내가 내 생얼을 찍어? 그래서 오늘 화장한 것도 찍어줄게 그러면 오늘 엄마 화장한 것도 예쁘게 찍어가지고 생얼이랑 같이 비교 전후 비교해야겠다 아니지 그러는거 아니야 그러는거 너 정말 못된거야 그렇게 사람이 살면 못쓰는거야 그러면 그러면 성형 전후 성형은 아니야 시술도 성형이지 아 그렇지만 성형하면 있잖아 수술 쪽으로 들어가는거야 여러분 시술도 성형이죠 성형외과에서 하면 다 성형 아니야? 성형의 기준이 뭐지? 성형이라는 것은 칼을 댄거지 그러니까 수술 쪽으로 들어간거지 그냥 주사 맞으면 다 성형 아니야? 에이 그럼 알지 너 그렇게 몰지 말자 사람을 그러면 그냥 마취하면 성형 아니야? 아니야 그렇지만 엄마가 겁이 많아서 마취를 했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아프니까 느낌 좀 설명할 수 있어요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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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 연도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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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곳에서도 나랑 예진이 자랑해? 아니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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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발. 드러우냐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